네 이번에는 푸쉬풀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쉬풀 툴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죠. 그래서 먼저 500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. 500. 네 입력을 했습니다. 푸쉬 툴 같은 경우는 면을 클릭을 하고 면을 클릭하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. 원하는 값만큼 이렇게 네 이런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단축키는 P구요. P니까 눌러서 해도 되고 키보드에 P를 눌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런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자 이런 면은 푸쉬가 안 되죠. 이 면은 푸쉬가 돼요. 뭐냐면 그 평면은 푸쉬가 되는데 평면이 아닌 이런 공면은 푸쉬가 안 돼요. 그래서 이걸 루비나 이런걸로 네 루피가 좀 깔려 있는 걸로 다시 왔는데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가진 루비 중에 이제 조인 푸쉬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면 자체를 이렇게 늘려줍니다. 자 그런데 자 여기 평면인데 여기는 푸쉬 되죠. 근데 여기는 안 돼요. 자 여기도 똑같이 평면인데 왜 안 될까요. 여기는 자 푸쉬 툴은 푸쉬 툴은 푸쉬 툴은 무조건 평면인데 평면 중에서도 이 안에 어떤 라인이 이런 라인들이 없어야 돼요. 뭐냐면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면을 음 제가 얘를 이렇게 소프트 스무스를 주면 소프트 스무스를 주면 하나의 면이 됐잖아요. 이때는 푸쉬가 안 먹어요. 그쵸. 얘를 세 번 클릭을 해보면 세 번 이상 클릭을 해보면 점선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켰을 때 이 안에 이런 숨겨진 선이 보이면 얘는 이제 이렇게 히든 지오메트리가 아닌 경우에는 푸쉬가 안 된다는 거죠. 네 이 경우는 히든 지오메트리가 보이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소프트 스무스가 적용된 다음에 히든 지오메트리가 없는 경우 이런 데는 이제 하나의 면으로 인식이 되거든요.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인식이 되면 이 부분은 푸쉬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는 이 푸쉬는 오로지 그 하나의 면으로 인식이 되면 안에 그 감춰진 히든 지오메트리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만 푸쉬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예전에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쯤에 잠깐 설명했던 부분인데 살짝 얘를 올릴게요. 1mm만 자 얘가 지금 평면이 아니죠. 제가 여기를 이 부분을 1mm 살짝 띄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그쵸? 여기는 안 떨어져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종종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.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왜 안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히든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안 올라옵니다. 푸쉬에 대한 부분 중에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이제 만약에 푸쉬로 해서 안 올라온다. 그러면은 안에 히든 지오메트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. 뭐냐면 푸쉬 툴이 더 이상 푸쉬 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.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는 푸쉬가 되죠. 푸쉬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지금 이면, 이면 같은 경우는 뒤로는 갈 수 있어요. 근데 이쪽으로는 안 나오죠.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Offset Limit 이라고 떠요. 이렇게 네, Offset Limit 이라고 뜨는데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. 이걸 이제 더 돌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걸린다는 거죠. 그래서 안 간다 라는 거고 이때 가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시면 돼요.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복사 되면서 그냥 그 겹쳐져요.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면 이제 뭐 네,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. 이런 부분들 오브젝트가 라인이 생성되지 않는 부분들 어쨌든 네, 여기서 이렇게 푸쉬 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. 그런 경우는 네, 이제 이렇게 뭐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죠. 여기서 그죠.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는 임의로 뚫고 지나가게 하고 싶으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라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푸쉬 풀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볼게요. 자, 여기서 이제 Offset 하나 더 같이 보는데 Offset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. Offset, F구요. 클릭하고 안쪽 영역이든 클릭하고 바깥쪽 영역이든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안으로 들이거나 뒤 이렇게 넓히거나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면을 클릭하고 또 푸쉬를 눌러서 뒤쪽 면에, 네, 배웠죠. OnPace. OnPace에 놓으면 이게 뚫립니다. 네, 이렇게 뚫리고 그리고 Offset 명령을 또 한번 보면 Offset에서 면인 경우에는 Offset을 이제 면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F 눌러서 가져가면 면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. 그렇죠? 그러면서 외곽에 있는 애가 선택이 되죠. 그래서 클릭하고 안쪽 영역으로 하면 이제 안쪽으로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Offset으로 먼저 선을 미리 두 개, 그러니까 한 개 이상 선택하는, 아, 한 개 두 개 이상 선택해야 돼요. 두 개 이상. 그래서 얘네 하나, 둘, 셋 이렇게 세 개만 선택했죠. 이 상태에서 Offset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네, 이런 식으로 Offset이 돼요. 그래서 Offset을 누를 때 이제 선을 두 개를 선택한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. 네, 이거 이제 어느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저는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. 문 같은 거 만들 때 문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. 문을 만들 때는 볼 때 문이 이렇게 있겠죠. 문을 만들 때 여기서 그 문의 프레임 있잖아요. 문의 프레임. 문의 프레임 같은 걸 만들 때 Offset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복사를 하나 해 놓을게요. 복사를 해 놓고 하면, 비교하면 좀 더 좋으니까 자, Offset을 그냥 면에 클릭하고 Offset을 해 버리면 음, 이게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자, 문을 만듭니다. 문을 자, 이 상태에서 Offset을 이렇게 해 버리면 네, 문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또 여기서 얘를 눌러야 되겠죠. 이렇게 이렇게 또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요. 이런 거 보다는 자, 더블 클릭하고 다 선택하고 마이너스로 빼면 이 ㄷ 자만 선택 되겠죠.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간격을 해 주면 바로 이렇게 문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Offset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뭐 좀 그런게 이 Offset이 그냥 이 선 하나만 선택돼도 이렇게 Offset이 되면 좋은데 그거는 없더라고요. 이 Move 틀로 그건 가능합니다. Move 틀로 Move 틀로 근데 아무래도 F로 있는 게 더 좋은데 네, 없더라고요. Move 틀은 이렇게 Move 틀 가지고 가능은 합니다.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Offset 하고 푸쉬에 대해서 좀 봤고요. Offset과 푸쉬는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뭐 특별히 기초 과정에서 뭐 아주 여러 사례를 막 다 하시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제 수치 입력해서 거는 정도 그 다음에 어떤 건지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. 앞으로 이제 사례를 보시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뭐 금방 터득이 되는 거니까 네,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